야생 한번 해보자 아 이거 그거네? 달리기 대기네? 달리기 대기네 비시두스 해봐 요거 한번 해볼게 조금만 해볼게 음? 이건 뭐야? 아 너들이 하는건가보다 조금만 해볼게 클래식 없어졌어요? 클래식 아무도 안하나? 클래식 클래식 장손 가져가? 아 나 이거 봐야겠다 클래식 비시두스 해방 말체자르 코볼트 식기 클래식 띄우고 내는거 맞는거 같고 내는게 맞는거 같고 장소? 이거 쓰면 뭘 버려야 되지? 비시두스를 버려야 되나? 때려줘야 되나? 때려줘야 되나? 때려줘야 되나? 때려줘야 되나? 이건 랜덤이죠? 때려줘야 되나? 때려줘야 되나? 때려줘야 되나? 때려줘야 되나? 이걸 내고 할까? 아 이것도 할걸 쓸까? 쓰자 아 이거 사기구나 내가 선택해서 버리니까 미친 카드네 비용이 가장 낮은 카드 비용이 가장 낮은 카드 버립니다 어? 이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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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만 안두겠스 쑤쑤 삼치력 만들어놔? 너 조진거 같은데? 예스 예스 버리면 되요 버리면 상대가 봇이구나? 봇 맞는거 같애 확정벌이기가 너무 사귄데? 말이 안되는데? 확정벌이기가? 뭐야 이거 내꺼는 별로 좋지 않거든 쟤? 뼈구머라이 내 메카군주 자락선스님이 상대해주마 근데 다 갖고 있어도 승률이 좋은데? 비시두스랑 말체자르의 인프만 찾자 내 카드를 내거나 버릴때? 아 버리면 아 오히려 좋아 이게 있다는거죠? 높은 카드로 버립니다 높은 카드로 버립니다 근데 이거 장사그룹을 하라고? 아 복사되니까 어 3,4로 버프 됐네? 어 3,4로 버프 됐네? 어 3,4로 버프 됐네? 침묵 당하기 전에 죽을까? 죽어? 까놔 요거 하면 되거든요 시키고 오려면 내꺼 가져갔어 나도 얘꺼 가져간 장인의 망치랑 밀고자 후반 덱인듯 팍팍 쓰자 아 인풋까지 쓰고 싶은데 팍팍 쓰자 인풋 탭하자고? 인풋 버리겠어? 버리겠냐고 말이 안되잖아 인풋 버리는 확률은 다음에 해도 되는데 장인의 망치 니가 장인이야? 못내네 요거 내고 돌리자 돌리자 아 오히려 좋아 왜 오히려 좋냐 요거 요거 요게 돼 왜 홀 광역이 있나보네 광역이 있나보네 광역이 있나보네 광역이 있나보네 어떡하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요걸 한 바퀴 돌려봐야 되나? 예 방어도 올려서 오딘으로 때리는 건가? 허수아비는 얘 안줄게 졸라 귀찮게 하고 버프도 해주니까 하수인을 내줘야 되는데 어? 어? 롤이 롤이 ㄷㄷ 근데 하수인 깔아봤자 이거 방호도가 너무 높아 아 내가 너무 초반에 너무 약했어 아 이걸 낼 수가 없는게 하수인 위주가 아니니까 이게 뭐였지? 뭐였어? 뭐였어? 한장 버리기? 진실은 분명 여기 있을 것이다 임프 내고 하라고? 코스 어차피 엄청 밀린거 같은데? 오우 야 이 쇼키야 난 쇼키는 아니야 난 쇼키는 아니야 난 쇼키는게 나 책 가져간다 어! 아 죄송 죄송 아 죄송 아 별 안 잃잖아 아 아 익느라 익느라 아 왜 갑자기 내려고 했는데 왜 안 내지지? 죽어버렸어 죽어서 못내는 거였어 꼬였다 좀 그죠? 꼬였어 이게 실력댁이네 강화된 영능 강화된 영능 강화된 영능 난 좀 안 반가운데 창 향 별로 안 좋아 다.. 다 가라 이런 어그로덱은 피 안 깎이는 거 의미 없지 않나? 맞아요 얘가 오히려 더 좋아 내가 좀 불리한 변형물이에요 장전 침 안 갖다 침 침 침 침 침 침 침 어 아 반갑다 kırk introduce 궁 침 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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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할 걸 그랬나? 버리는 거 되게 많이 나올텐데 잘못 생각했다 나 잘못 생각했어 지금이라도 쓰자 다음부터라도 쓸게요 오케이 아 이러면은 다음 턴에 쓰고 싶지 않냐? 다음 턴에 이거 이러면 다음 턴잖아 솔직히 그럼 어흥하.. 아 어흥하네? 아 그냥 쓸 걸 어흥하는데 아 모아서 할 걸 아 미친놈아 이거 비싸두스 내고요 시체버릴까? 아 골라서 내는 거네? 그리고 또 강화 아냐아냐 그 여기 다 나오질 않네 골라서 낸다는 게 아니고 어? 이거 무슨 너 너 이럴 때가 아니야 친구야 야 이 숑키야 미쳤나봐 얘 내가 걱정이 되는데 내가 걱정이 되는데 다? 내가 다 걱정이 돼 가장 낮은 카드 저 숑키가 왜 이걸 안 잡았지 저 숑키가 왜 이걸 안 잡았지 아까 이거 잡을 수 있었는데 왜 재련을 하고 있어 보시니까 루나라 유명한 보심 아 이거 타이밍만 맞으면 일코에 막 미친듯이 쏟아내지게 영혼관 말체자르 인프 방 이렇게 가져가는 거네 오케이 알았으 어 이거 좋아 오히려 좋아 나는 오히려 좋아요 빛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샤셔 끝났어 나 보아하니 손님을 데려왔군 나는 히히히 윗 퀵 어 아싸 없어지죠 영불 쏘면 이거 없어질 수도 있어 영불 쏘면 이거 없어질 수도 있어 하아 진짜 버리기 형만 몰라요? 없어졌어 없어졌어 뼈그물 알이 났겠지 뼈그물 알이 났겠지 이게 낫나 이게 낫나 제삐르스 지금 제삐르스를 왜 내지? 보시니까 가장 높은 카드 가장 높은 카드 꿍 끝날 삼부 육 육십육프로 찬 muerte 구사 묵 벤 벤 이준 육십육프로 백 프로 비시드 수입 잠깐만 지금 정 정 강 질금 정 요건 잡을게요 아니? 못잡아 낄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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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 도로우가 조금 부족하다 일단 요거 써볼게 쓰기 가장 낮은 카드를 버립니다 내고 쓰기 오케이 멈췄어 죽음의 행진은 멈췄스 이거 안해도 되는데 사실 아, 해도 돼 안해도 돼 해도 돼 뭐야 인간이었잖아 노노 유명한 보심 이게 더 웃겨 뭐야 인간이었잖아 당연히 봇인 줄 알아 봇이 기본이고 인간이 신기한 거야 우리 동네 우리 시골에는 인간이 없는데 왜 뭐지 각 플레이어가 텀마다 처음 시작하는 주문의 비용이 1 감소 오케이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물자 뽑습니다 이거 하나 먼저 내고 시작하는 게 맞나? 아니면 이거부터 내고 이거부터 내자 그죠 이거 이거 제압 당하면 답 없으니까 공격력도 높고 연계해야 되는 카드고 뭐야 아, 주문 처음 하는 주문이 스티커 물자 수술을 시작한다 뭐야 이거 우와 진짜 오랜만이다 얘 동전 쓰고 버릴까? 스티커 물자 근데 처음 쓰는 이거 못 쓰잖아 결국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동전 쓰면 삼커가 돼 이거 never 이거 내고 BCDS 할까? 연계까지 해야되나 자음악이 일렁인다 넌 주인딩 아아니야 실패 하! 어 이게 힘들 것 같은데? 장사권으로 버릴수 있어요. 체력을 늘리는게 너무 짜증났네. 체력을 늘리는게 너무 짜증났네. 체력을 늘리는게 너무 짜증났네. 어둠의 거래에 요거까지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장사권보다 이게 나을 것 같은데? 두 장 버리고 요것도 버리고 아닌가? 근데 버리면 안되는게 맞네? 2위부터 잡으라고? 요거 낼게요. 요거 낼게요. 이게 맞았던 것 같은데? 두마리 제거하니까? 그죠? 형? 요거는 앞ored니다. 한입 드릴까? ㄷㄷ 암사에게 1댐이란? 내가 이겼는데? 아 내가 뽑을때 아 이거 내가 좀 못했던거 같아 이거 내가 좀 못한거 같아 위에서 꿀밤부터 했어야 했던거 같아 그래서 꿀밤으로 버리는거 운빨로 근데 내가 왜 꿀밤을 안했냐면은 아니 꿀밤이 아니고 그 두 마리 없애는걸 안했냐면 버리면 안되는게 좀 많아가지고 야 근데 이 상황에서도 막 이길법 이길랑말랑한다 그치 아 이거 좀 없애줘 변형물 좀 아 이코구나 오케 스겜달성 오 나 야생에 야생에 있는 보상까지 받는다? 이건 미친건데 최고 보상 하나만 줌? 닉네임? 닉네임 봐 매직 박보건 식기골렘 어둠의 거래 자락서스의 주먹 불단 그 상대는 가로시 오케 이거 좋아 아 요즘 핫슨스톤 왜케 재밌냐 왜그러지? 하도 안하다 그래서 온건가? 네 영혼은 내 것이다 오케 나 바로 쓸게요 이번에 근데 이것도 조금 운빨 타긴 해 이 초반에 1코에 악발 1코에 나오는거 진짜 못참죠 자락서스 어둠의 거래 아 이 씨바 새끼야 아 이거 이거 처음 했으면 안되겠다 왜냐면 말채잠 자르의 인프 같은거 나오면 구제해야잖아 어? 박밀? 이것도 바로 내야되나 안내야되나 이거 운영을 모르겠네 방어도 없애는거 했는데 방어도 없애는거 했는데 이거부터 하면은 아 이거부터 하자 광역 무조건 온다고? 해! 그럼 카드 뽑고 치키골렘 두개 치키골렘 두개 이거 바꿔서 내가 더 좋아 하나 사라? 하나 사라? 이거 이거 저거 오케 탐막 비시듀씨 하아 또 다른 한정 버립니다 차라리 이걸 내자 구제 가이콜 아 야 이거 3코인데 3,4 손해가 아니네 이제 어 두다다다다 또 오케이 도로를 하는게 낫겠지 이코는 뼈 구물알도 있고 이게 낫나? 스컬직부터가 좋아요? 버려 버려 거래를 버려? 이거 버리는 카드라서 좋은데? 버려 버리는거 좋은거 같은데? 이거랑 버리는것도 있고 얘도 버리는거 있고 빠클러 이거 사기네 빠클러 버렸는데? 버려 버려 저거 다가 버려 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버리지 않았어, 영북? 갑자기 맞춤형 점쟁이가 왜... 나 아픈데? 나 죽었네? 시바 몰라! 아아아 8, 5, 6, 7 아 나 죽었네? 딱이네?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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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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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차 자료입니다. 아니 이게 갑자기 저희 항조 아시안게임 취재였습니다. 중국에서 보니 더 반가워요. 아.. 예. 2천억원 감사합니다. 아 이거 좀 어렵다. 2대가 어렵다. 비전 사냥꾼 할래.